잘 기대되는 신인 남자아이돌 템페스트 입장하겠습니다. 네, 무대 위로 쭉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파란색 점이 중앙이고요. 네, 맞춰서 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템페스트. 정면 먼저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모여서 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면 한번 봐주시고요. 네, 손 내리고 한번 멋있게 오늘 아주 멋진 수트를 입고 오셨는데요. 정면 보고선 한번 사진 촬영 진행하고요.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도시는데요. 이렇게 사선으로 서주시면 쫙 이렇게 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왼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왼쪽에도 끝까지, 왼쪽 끝까지 시선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붙어주시면. 네, 저희가 여기 장소가 좀 협소한 관계로 그쳐서 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템페스트의 입장으로 정말 이곳이 굉장히 환해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먼저 트로피와 또 꽃다발 드릴게요. 네. 트로피와 꽃다발을 받으시고 또 사진 촬영은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모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면 한번 봐주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선으로 서주시면 사진이 훨씬 더 잘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왼쪽 봐주시겠습니다. 네, 뒤에 계신 분은 이렇게 사선을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훨씬 더 왼쪽 한번 봐주세요. 네, 포토홀 현장에 더욱더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2023. 네, 받아주시고요. 좀 무겁습니다. 네. 2023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신인 남자 아이돌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수상 수상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템페스트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템페스트입니다. 네, 우선 2023 개미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또 이렇게 큰 상을 바르면서 또 영광스러운 시작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네, 퍼스트 브랜드에서 남자 신인상을 받은 만큼 앞으로 대중분들에게 또 많은 팬분들에게 저희가 무대와 음악으로 보답해드리고 또 선양 영향력을 미치며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템페스트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상을 주기까지 정말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신 우리 아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늘 언제나 아이분들에게 자랑스러운 아이돌이자 가수 그리고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장하는 템페스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 템페스트는 곧 데뷔 1주년을 앞두고 있으시잖아요. 네. 굉장히 올해가 감회가 남날으실 것 같은데요. 혹시 2023년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실까요? 네. 네, 저희 템페스트가 작년에 데뷔한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네, 올해는 그 사랑을 주신 팬분들께 보답하고 더욱더 노력하고자 팬미팅, 콘서트 등등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고요. 그리고 또 지난 활동이 이어서 또 이번 활동에도 저희가 음악방송 1위의 트로피를 받는 영예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또 팬클럽 아리분들께 마음을 전해주셨는데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하트 포즈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네, 앞에 카메라를 보시고요. 네, 아이분들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하트 포즈 부탁드립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왼쪽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도 각양각색의 멋진 하트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2023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하나, 둘, 셋! 2023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시상식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텐페스트 분들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2023 대한민국 퍼스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